나만 적합성 결과 높게 나왔으면 좋겠어 뱃속에 있는 아기는 어쩌려고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엎드려 뻗쳐 저 정이 정말 좋아요 사랑합니다 언니는 왔다 갔어요? 나 괜찮대 병원에 올 생각하지 말고 저도 더 엄마 걱정 안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세기가 임신한 게 아니면 누가 임신했다는 거야? 적합성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세 분 모두 부적합으로 나왔습니다